안녕하세요. 오늘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구글이 갖고 있는 AI 관련된 솔루션, 신규 솔루션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AI 관련된 회사들, 알파벳, 구글이니깐 엔비디아 이런것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듀엣 AI라는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이거 플러스 얘네들 이미 있는 Vertex AI라고 있거든요. Vertex AI 여기에 관련된 뭐 추가적인 상황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AI에 최적화된 Optimized죠. Optimized Infra. 인프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듀엣 AI가 뭐냐. 듀엣 AI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하고 비슷한 거죠? 365 Copilot이랑 비슷해요. 파일럿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가지 그 업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AI 도움을 받아서 여러가지 대신 AI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Copilot하고 비슷해요. 뭐 가령 뭐 번역해주는 거 번역 또는 회의가 있으면은 내가 너무 바빠 갖고 다른 미팅이 있을 때 덜 중요한 미팅에 AI가 들어가서 거기 내용을 갖고 뭐 요약을 나중에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요게 뭐 유저당 30불 이렇게 좀 청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Copilot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갖고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우리가 AI 관련된 업무상에 실제로 실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은 사회 공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저당 30불 청구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마진이 개선이 되는 거죠. 알파벳 종목에 대해서 마진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Vertex 관련된 거는 이거는 어차피 그 클라우드 쪽이에요. 이거는 클라우드. 클라우드고 이 듀엣은 듀엣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듀엣은 워크스페이스 사무 공간. 사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AI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Vertex는 클라우드 쪽이에요. 클라우드 쪽. 이제 클라우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채치, bt처럼 뭐 코딩을 도와주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값을 주고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Vertex는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 AI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AI Optimized Infra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구글에 커스텀 칩도 제공을 하되 여기에 더해서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합시다. NVIDIA는 연두색이니까 초록색 NVIDIA H100 칩을 인프라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알파벳하고 NVIDIA 간에 지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화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이 두 개만 갖고 온 이유가 이렇게 알파벳하고 NVIDIA가 AI 관련돼서는 조금 협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보였다. 이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에서 그래서 지금 그 AI 관련돼서는 현재 칩이 생성형 Generative AI. AI 관련돼서 칩은 현재 H100가 현재 거의 유일해요. 유일해요. 근데 지금 뭐 Q4 때 AMD가 AMD가 이제 대항마를 내놓으려고 하죠. 대항마. 뭐죠 이게? MI300이라는 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구글은 NVIDIA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 AMD는 과연 누구랑 강화를 할 것인가? 그쵸 이것도 하나의 실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은 가장 뭐랄까 강력한 후보가 제 생각에는 아마존인 것 같아요. 이미 아마존이 AMD 그 서버 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H100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걸 다 빼서 다 빼고 스펙 다 빼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H100 대비해서.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이제 MI300는 H100 대비해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성능과 연관돼서 얼만큼 뭐랄까 매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앞으로 좀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다 AI 관련된 플레이어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마켓셰어를 보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플 하이플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스케일러 마켓셰어를 보면은 현재 1위가 어디예요? 아마존의 AWS예요. 요거는 지금 49.2% 시장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죠. 애저는 33.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요게 현재 9.1% 그래서 지금 향후 이 AI가 이제 많이 이제 가속이 붙으면서 회사들이 막 쓰고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두 자리 숫자의 마켓셰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구글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알파벳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쵸. 그럼 이제 AWS하고 아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question mark이 되겠죠. 여하튼 Q4 때 AMD가 큰 차질 없이 차질 없이 나와야 돼요. 차질 없이 나온다면은 Q4 때 MI300가 이제 딜리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요게 지금 H100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도 하나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Next 2023 AI 관련된 컨퍼런스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거다. 엔비디아하고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파트너십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요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실은 이 알파벳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대박 실적 내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빠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돼서는 완전 핵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엔비디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빠지면 그거를 저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 수량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테슬라처럼 보시면 돼요. 테슬라도 한참 막 잘 나갈 때 떨어져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 당시에는 모두가 다 테슬라 테슬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테슬라 더 살려고 그런 매수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오늘 아마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에서는 종가 기준에서는 지금 최고가를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틀렸으면 댓글 공간에서 잡아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